안녕하세요. 줄리정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줄리정 책과 인강으로 두 달 반 만에 무려 8.0을 받은 박지영 간호사 학생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스피킹도 8.0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8.0 스피킹 받으려면 이 정도는 하셔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영파크입니다. 서울, 한국에서 조사한 영양사로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찍을 아예 거주가 된 미국의 일회에 모여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좋은 학생을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의 사이이을 드러났습니다. 와우! 퍼펙트! 너무 멋지죠? 일단 스피드가 굉장히 빠랐구요. 그리고 정보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전달했습니다. 와 지영씨, 첫 시험에 8.0 받으신거죠? 네, 맞아요. 이번이 제 첫 시험이었어요. 정말 모든 학생들이 다 부러워하실 것 같은데 우리 잇츠 밴드 스코어도 좀 알려주시겠어요? 먼저 listening. listening 8.5, reading 8.5, writing 7.5, and speaking 8.0. 그러면 지영씨는 원래 미국에서 생활을 한 적이 있었나요? 굉장히 미국식 아센트가 좀 강하게 들리는데 네, 맞아요. 저는 미국 오리건에서 고등학교를 약 2년 정도 다녔고요. 그리고 나서 펜실베니아주에서 대학교를 1년 정도 다녔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게 거의 10년 전 일이라면서요? 네, 벌써 10년 정도 돼서 영어를 안 쓴 지 꽤 오래 됐었어요. IELTS 공부하기 전까지는. 아, 그럼요. 한국에 있는 10년 동안 그래도 좀 공부했던 게 아까우니까 본인 스스로 영어 공부를 어떻게든 계속 이어가셨을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학문적으로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미드를 보거나 아니면 패배 친구들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펜팔 그런 거를 주로 즐겨서 했었어요. 아, 펜팔을 했기 때문에 writing 7.5라는 정말 writing 7.0만 돼도 굉장히 좋은 점수거든요. 그 부분이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writing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영 씨는 왜 IELTS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네, 저는 이제 미국 간호사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었는데 미국 간호사로 진출하려면 IELTS 점수가 필요하다고 들어서 IELTS 공부를 시작했었어요. 아, 저는 가장 궁금한 거. 줄리정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그 미국 간호사 정보를 얻으려고 미국 간호사 관련 강연회를 갔었는데 그때 줄리정 선생님 오셔가지고 줄리정 선생님께서 잠깐 강연을 해주셨거든요. 그때 그 강연을 듣고 나서 나중에 IELTS 공부할 때 줄리정 선생님께서 책이랑 강의를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게 몇 년 전이죠? 그게 벌써 2년 전이죠. 아, 2년 전에 저를 처음 보고 2년 후에도 줄리정을 선택해 주셨다니.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제 강연에 어떤 점이 좀 마음에 와 닿으셨어요? 그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때 설명 시간이 거의 20분 정도로 길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귀에 쏙쏙 박혔던 것 같아요. 제가 목소리가 좀 크죠?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 책으로 공부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인강까지 같이 공부를 했다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책으로 공부했고 또 인강으로는 어떻게 공부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저는 처음에는 IELTS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어서 불법책으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불법책을 보면 그 모든 밴드에 관해서 다 전체적인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다 숙지한 다음에 그 불법책에 있는 연습 문제도 여러 번 풀어보다가 제가 부족한 게 라이팅이라고 생각해서 라이팅만 책으로 또 따로 공부했는데 그걸로도 저는 좀 부족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라이팅 인터넷 강의까지 함께 공부를 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라이팅을 책으로 혼자 공부했을 때랑 인강이랑 같이 병행을 했을 때랑 어떤 점이 조금 더 도움이 되던가요? 아무래도 그 라이팅을 책으로만 공부를 하면은 여기저기서 이렇게 한 장소가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그 인강하고 함께 들으면 훨씬 더 집중이 잘 되고 특히 브레인스토밍 할 때 줄리정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팁을 더 주시거든요. 인강에서. 그 부분이 저는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보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다른 강의도 그렇지만 라이팅은 책 쓰는데도 참 고생을 많이 했고 촬영을 하는데도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거든요. 정말 보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제자를 제가 키워낼 수 있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그러면 정말 두 달 반이면 IELTS 유형을 파악하는데도 솔직히 부족한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직 간호사로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또 간호사 직업의 특성상 3효대 근무 맞죠? 어떻게 시간 활용을 하셨어요? 저는 이 시험을 가급적이면 빨리 끝내고 싶어서 출퇴근길에도 일단 불법책을 들고 다니면서 봤어요. 지하철? 네. 네. 그래서 불법책 같은 경우는 공부에 집중된 내용이라기보다 시험의 전반적인 내용이라서 읽기가 쉽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불법책을 여러 번 반복하고 나니까 유형이 이제 머릿속에 틀이 잡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영어를 좀 잘하는 학생이 불법책을 보기에는 조금 쉽다라고 생각은 안 했나요? 어... 저는 그 외국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웠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시험을 잘 보려면 그 시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불법책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아... 지금 지영씨가 이야기한 내용을 딱 한마디를 요약하자면 네. 지피지기면 백승백승. 적을 우리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네. IH 시험. 우리의 적. 어떤 유형인지 그리고 정말 출제자가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해서 여러분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다음에 이 자리에서 저랑 같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인터뷰 하실 날이 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영씨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I will keep my fingers crossed for you. Thanks so much. Bye-bye.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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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